영등포구가 9월 11일부터 6일간 제10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개최합니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를 유치하게 된 영등포구는 영상문화도시 영등포에 새로운 문화 브랜드를 정립하고 누구나 즐기고 상상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. 개막작으로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 추청작인 저승사자와 아들, 배우 고수와 이영진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초단편영화제 지원작품 하얀 악마 버스 두 작품과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출품된 내리다 등이 상영됩니다. 이번 영화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16일까지 타임스케어 CGV 영등포 및 영등포구 일대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경쟁 공모 우수장 및 해외 유명감독 초청작을 포함한 244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입장권은 CGV 홈페이지 예매 및 현장에서 구매하면 되며 영등포 구민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동반 1인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.